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조직도 맡은 바 소임이나 역할 그리고 기능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야당의 소임이나 기능 그리고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여당에 맞서서 우선은 잘 싸워야 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사정이 어떠하든 야당은 잘 싸워야 한다는 것과 여당의 독주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것이 고요한 기능이자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30일자 중앙일보의 최상년 논설위원이 쓴 야성일은 야당 국민의 짐 맞다는 칼럼은 방송에서 전편을 소개해야 될 만큼 인상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칼럼에 대한 사람들이 남긴 의견에는 생생한 세상 사람들이 야당인 국민의 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과 바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민의 짐 맞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는 야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상년 논설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당이 안하무인이 된 건 무서운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수나만한 야당이 일등공신이다. 장외투쟁을 겁내는 국민의 힘은 장내에서도 맥을 못춘다. 폭주정권 견제는커녕 맥락없는 반말과 욕설로 밉상을 보탰다. 그런 국정감사였다. 자기들끼리도 오공대 미난당만도 못하다고 쑥득거린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투쟁력이 야당의 역할 가운데서도 어뜸인데 특히 위기 상황, 부정한 방법으로 압도적인 의석을 만들어낸 여당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투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실종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잘 싸우는 것은 자리 다툼이다. 최상년 논설의원은 지금 야당이 잘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전투다. 가치 다툼의 전투도 아니고 자리 싸움이다. 비대위원장은 기회만 있으면 당내 주자들을 깎아내리고 주자들은 밤낮으로 비대위 해체와 조기 전당 대회 개최를 요구한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비주얼도 좋지 않고 비전과 철학이 보수 정당과 전혀 맞지 않는 김종인 씨가 왜 그 자리에 그렇게 그 자리를 꽤 차고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야당의 추락의 또 다른 큰 요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인기가 없다. 야당의 시간이란 국감기관에 지지정당 없다는 무당층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두 배 높다는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당연한 결과다. 제 역할을 못하니까. 여당은 패스한 원내대표 몸수색까지 당하고 경기도지사로부터는 국민의 짐이란 조롱을 받고도 무기력증에 변화가 없는 당이다. 나라는 엉망인데 자기들은 따뜻하다. 공무원이나 기업인이 임무에 비해 자기 이익을 챙기면 배임으로 처벌받는다.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의 책임을 망각한 정치적 배임을 저지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짐이 맞다. 그것이 제3년 논술위원회 주장인데 다소 가혹하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세상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K씨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당이 정부 여당이 저지른 사의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을 감는 순간 정부 여당은 쾌제를 불렀을 것이다. 이제는 야당이건 국민이건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굳게 가졌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광화문에 아무도 모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정선거가 들통나면 사행당한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이런 엄청난 부정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양심에 걸리지 않는지 최상련 논술위원회에게 묻고 싶다.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고 댓글에서 K씨라는 분이 남긴 착한 지금 민심의 동향을 그대로 담아낸 것이죠.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야당의 비극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뿌리에 해당하고 모든 문제의 처음이자 끝에 해당하는 사의로 부정선거 문제의 눈을 감고 귀를 막기로 결심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본질을 타치하지 않고 본질을 가리고 비본질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건 당연히 그 조직의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죠.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아무리 마케팅을 하고 당 맹비를 바꾸고 슬로건을 만들더라도 울림이 없는 겁니다. 가장이 가장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세상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바쁘면 누가 그 가장 취급합니까? 가장이 고유 역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가 돈을 못 벌었는데 그 회사를 누가 괜찮게 생각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s님입니다. 국민의 짐 정말 맞는 말이다. 국감을 제대로 하나 특검을 하나 길거리 나가 시위를 하나 국회에서 농성을 하나 지금 권력형 게이트 검찰이 저러고 있는데 지원자 한 명 없습니다. 검찰이 죽어야 저들도 안 다칠 거니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공수처 조사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졌으니까 조사받을 것 없고 얼마나 좋은 보직입니까? 짤릴 염려도 없고 일 안 해도 4년 가고 4년 후는 아직 멀었으니까 1년 남기고 바짝 열심히 하면 또 해먹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혹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국민의 힘에 힘을 몰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d님입니다. 국민의 힘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하는 이들 당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힘이 이름을 바꾼 만큼 잘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요 언론의 사슬에서 당 이름 조롱을 따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의 이름이 비슷한 발음으로 조롱당한 느낌입니다. 상대를 우습게 만들고 하찮게 만들어 비판한 것은 옳은 비판이 분명히 아닙니다. 좀 자제하고 절제해야 되죠. 그러나 하도 마음에 안 드니까 하도 잘 못 싸우니까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첫 단추를 본인들이 그냥 제거해버린 겁니다. 본질을 외면하고 비본질을 잘해 가지고 어떻게 그 조직이 칭찬받겠습니까? 칭찬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사나 조직사나 국가사나 똑같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라. 본질에 집중하라. 그것이 실패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국민의 힘의 비극이자 어려움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